용궁 저... 용왕님?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음? 이번에 전투를 하면서 메카드볼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육지에 있는 메카드볼은 OMS가 모두 갖고 있어서 바다에 있는 메카드볼을 썼으면 합니다 자칫하면 바다의 에너지 흐름이 깨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육지는 물론 지구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돼 바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메카드볼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? 흠... 알겠다, 셔투스! 부르셨습니까? 용왕패야! 셔투스! 세라를 도와 메카드볼을 찾거라! 메카드볼을요? 알겠습니다! 고맙습니다, 용왕님 메카드볼스! 셔투스, 부탁해! 흠... 알았다! 오비스 블라스터! 이따라! 이따라! 암 못해지! 으아악! 며... 메카드 볼리더, 셔투스! 메카드볼 캡치! 한글자막 by 한효정